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칠판에 7천년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7천년 이 세상 이 부분을 주변 분들에게 가르칠 때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수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영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전하다 보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냐면 나 이런 거 처음 들어요라는 사람들도 있죠 나 이런 거 처음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말 안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전하는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국내외적으로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더 심하게 가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것 외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의심해요 의심하고는 잘못된 가르침을 혹시 당신이 배우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면 좀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거 경험하세요?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됐어요? 재미있겠죠?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이 세상이 칙천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또는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정말 기대와 정반대로 이걸 듣는 분들이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 또는 당황감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의아함이 또 놀라고 게다가 안타까운 마음까지 가지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을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저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분은 큰 교단에 또는 유명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교회에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 부목사인데 이런 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보면 선교사들 중에서도 수용하는 사람 있냐면 수용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신학생들도 그래요 그러면 장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나 칩사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걸 보고는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또 심하게 가면 우리 교회의 황용현 목사님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분 우리 교회를 지금 단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질문까지도 스스로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7천년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정반대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분들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궁금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 중에도 있고 선교사들 중에도 있고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장노,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이런 그룹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막 가까이 땡기는 거예요 더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도 낼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섬길려도 바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더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기도 바빠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이런 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이런 두 반응이 있을까 해요 이 두 그룹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두 그룹 다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의 또는 교회 밖에서의 교단적으로도 리더들이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양쪽 그룹 다가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뭐 11조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잘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7천년을 이렇게 수영 못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창세기 5장 기억나시죠? 그런 그룹하고 창세기 5장을 상징적으로 보는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에요 창세기 5장이 지금 핵심이에요 창세기 5장을 어떻게 보느냐 창세기 5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창세기 5장이 누구부터 누구 이야기예요? 아담 타락부터 노아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요 그다음에 뭐예요? 600년 후에 홍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가서 아브라함까지 있죠? 다시 말하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몇 천년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2천년이죠? 그렇죠? 이것을 2천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나머지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역사적인 숫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봐요? 7천년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뭐로 봐요? 상징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 기간 동안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기간을 족보로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엔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그 다음에 500년, 600년 홍수 그 다음에 또 500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피에 이해를 했죠? 이것은 성서에는 족보를 자세하게 숫자 집어넣어서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다? 상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징 그걸 실제 숫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은 Myth다 그래요 Myth, Mythology Myth라는 것은 신비다 그 기간을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을 못하는 하나의 긴 기간이고 그것을 신비로운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성서를 보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긴 기간이다 그냥 라고 보는 그룹들은 7천년을 소화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 상당히 많아요 이 그룹이 기독교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그룹이 생겼냐 이거예요 성서를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사 교회사를 우선 보시면 이렇게 도표가 그리실래요? 간단하게 여기 이제 AD 30년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AD 30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 이제 첫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지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사에서 우리가 590년 기억나세요? 이게 뭐죠? First 포비 이 기간을 이제 성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The Early Church 그래요 Early The Early Early Church Period 초대교회 시대다 그래요 이 기간을요 이 기간 때는 이 기간 때는 여기 이제 바울 신학의 주종인데 이 기간 때는 창세기 5장과 또 이제 11장이에요 이것을 이 기간 때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카타컴 교회들이에요 소위 로마 카톨릭 정교회 이것이 이제 시작은 요전에 했지만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요 공식화되기 그 다음에 중세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요것을 문자적이란 말을 제가 영어로 쓰고 literal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interpretation 그래요 문자적 interpretation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7천년을 믿었어야 믿었어요 요 사람들은 7천년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요 이제 중세로 들어가서 중세가 언제까지냐면 요게 종교계획이 일어났죠 reformation 그래요 요 기간을 중세라 그래요 중세를 중세를 시은용어로 medieval 보다는 그냥 middle age middle age church 중세교회라 그래요 요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요것을 창세기 5장과 11장 요 놈을 요것을 symbolic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한 거예요 symbolic interpretation 요 때부터 그러니까 literal 문자적 interpretation 하는 그룹들을 다 2단으로 정전해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정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밖에 없었어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다 symbolic interpretation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7천년을 믿어야 믿어요 7천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그거는 신비다 그것은 긴 기간이고 역사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긴지도 어떤 분은 몇만 년 어떤 분은 억년까지도 막 보는 거예요 수억 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다 크리스찬 전부가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담 타락이 수억 년 전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 자 이렇게 레포메이션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개신교가 나오는데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프로 테스탄트 철치예요 요 요 요 요 요 레포메이션 이후에 이쪽 지배를 뭐라고 하냐면 현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모던 모던 철치 모던 철치 퓨리어드 현대 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나올 때 이 프로테스탄트 이때 칼빈 기억나시죠? 칼빈 루터 주윙글리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다가 이거 다 믿었어요 이거 똑같이 요사람들도 그러니까 개신교들도 개신교의 교단들 많죠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뭐해? 개혁교단 루터교단 장로교단 침례교단 나중에 감리교단 등등 다 개신교들도 전부 이것을 따랐어요 Symbolic Interpretation 개신교들 개신교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Symbolic Interpretation 교회 전체가 그러다가 말이죠 1650년에 성공해 성공해 대주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제임스 월서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제임스 월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581에서 1656 까지 살았던 분인데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의 성공의 아주 최고 대주교였어요 이분이 이 엄청난 지금 이 파워 있는 가운데서 이분이 이 이외에 Literal Interpretation 이것을 이분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까지 이 모든 이 기간을 이 기간 이것이 진짜 숫자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아주 유명해요 아담 타락이에요 주전 4004년이다 그랬어요 아담 타락이 아담 타락이 주천 우리는 지금 뭐예요? 4114죠? 그래서 아담 타락이 주전 4004년이다 유명한 학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웹에 들여다보세요 그럼 또 거기도 다 설명이 나와요 아담 타락이 4004다 라고 하면서 이 달력을 어떤 달력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그레고리안 칼렌더가 언제예요? 그레고리안 칼렌더가 1582년이죠 여기 이제 그레고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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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렌던데 이 사람은 이 계산을 줄리안 칼렌더로 교산했어요 줄리안 줄리안 칼렌더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주전 46년 기억나죠? 이거는 BC 46년부터 쭉 해오던 칼렌던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계산한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쪽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이분들이 저분이 수용해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개신교안에서 프로텍스 스탄트 안에서 이 기간을 이 제임스 오셔처럼 이 기간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설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이 몇 년이 7천년 학설인 거예요 7천년 학설 핍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한 개신교인들은 이 심벌렉 인터프레이션을 하지 않고 리트럴 인터프레이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때부터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분 있죠 찰스 다윈이 그렇지 이 사람은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다윈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성공회들이 성공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185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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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 기원이란 책이 있죠 The Origin of Origin of Species 그렇죠? 종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종의 스페시스 의 기원이란 책을 썼죠 유명한 책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이론을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진화론이 진화론을 Evolutionism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보면요 이미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인데 이 진화론을 만드는데 크리스천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이거 좀 잘 들으세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가지론자예요 agnosticism이라고 그러는데 agnosticism 이 아라는 말은 뭐예요? 아라는 소리는 없다는 소리죠 그치? gnosis는 뭐예요? gnosis란 말은 안다는 소리예요 지식이란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의 존재한다는 그 지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불가지론자예요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유실론은 유실론을 믿지 않는다 유실론도 이분은 믿지 않고 무실론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지구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구의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이 개념에서 지구가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는 이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지금 시간 세계로 지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인 지구예요 이 사람이 지구의 나이가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담 타락이 언제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또는 46억 년 그래요 45억 년 또는 46억 년 46이란 건 왜냐하면 태양계가 솔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태양계가 태양계가 46억 년대에 만들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해부터 시작해서 해, 달 그 다음에 목성, 금성, 토성 뭐 이런 거 있죠 지구까지 합해서 이것이 이때에 만들어졌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45억 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이것을 이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는 기독교 계회도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보면요 이미 그 당시에 이 두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투 비스트 우리가 이게 몇 장이에요? 로벌레이션 챕터 13이죠? 이 두 짐승 세력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또는 로만 캐톨릭 제스윗 그 당시에는 WCC는 없었어요 이 세력들이 얘를 서포트한 거예요 다윈의 서포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로만 캐톨릭 또 뭐예요? 정교회? 그 다음에 루터교 무슨 교 무슨 교 개신교회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 다윈이즘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화론적 진화론적 창조론이라 Evolution Evolutionary Creation Theory Evolutionary Creation Theory Evolutionary Creation Theory 이 말은 뭐냐면 아담 타락이 다시 말하면 지구의 나이가 40 몇 년에 45억 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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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봐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그 숫자들은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상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다가 20세기 1900년 이때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진화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진화론이 진짜냐 아니냐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화론의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진화론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교과서에 다 침투 들어갔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침투시킬까요? 두 짐승들 세력에 의해서 진화론을 교과서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아프리카까지 가면 다 진화론을 믿어요 크리스천들도 그런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항상 주님이 미국 사람들을 쓰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관계없어요 진화론을 비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오늘날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이제는 진화론이 거의 인기가 없는 시대에 지금은요 진화론 별로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교과서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두 짐승 세력이 그걸 없앨지 못해요 사람의 머리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를 뒤집는 일 성서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7천년 이 세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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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 애틀에 와가지고 이때부터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위 창조 과학자들이 나오게 창조 과학자 크리에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이 크리에이션 창조 과학자들이 이분들이 뭐 나오냐면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리고는 실제 창세기 5장과 11장에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그대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들을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티어리 크리에이션 사이언티스트 그러세요 이것을 제가 만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복음주의적 창조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에반절리컬 창조 신학 크리에이션 티어리 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미국 사람들을 쓰세요 미국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냐 저 시대에 지금 이 Early Church 이 시대에 교회의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이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계의 리더들이 이 Evolutionary 크리에이션 티어리를 믿으면서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을 한 거예요 기독교에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도요 이 기독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에반절리컬 크리에이션 에반절리컬 크리에이션 티어리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굉장한 빕박을 받았어요 그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한동대학교를 만드신 분이 이름이 뭐죠?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기독교 창조 과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분들은 이 다윈니즘 에볼루션 크리에이션 티어리가 허구라는 것을 논문 발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이 창조 신학을 만들어 오다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브라함까지의 그 기간은 긴 기간이라고 믿는 됐어요? 이거 믿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6일 이야기도 다 해석을 거기에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창조 과학회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과거 한 100년 동안에 이 교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교계를 그러면서 이제 이 7천년 학설을 만드는 그래야지만 성서가 풀리는 거예요 성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지구가 지금까지 보면 6천년 학설이 그렇죠? 오늘부터 생각하면 지구가 언제 생겼냐? 45억 년이 아니고 언제요? 6천년 전에 지구가 있었다 그건 6천년 학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가 6천년 됐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 황목사도 그걸 믿고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그리는 이 도표들이 다 거기에 이야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알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청문회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지구의 나이가 자기는 6천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청문회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그룹들이 또 꽤 많았죠 왜 반대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년 황설이라고 그 장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걸 이분이 양심껏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 크리스찬의 믿음에 의해서는 나는 6천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숭뒤숭뒤숭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첫 질문에 처음에 왜 우리가 7천년 황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칠판에선 적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종말론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말론 종말론 내학설 기억나시죠 종말론 내학설 중에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거기다 적으세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다가 이 7천년 학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천년설 안에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또 뭐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이 6천년 지구의 나이를 믿어요 그리고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는요 일부에 일부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이걸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기초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놀랍게도 이런 기초공부가 기독교 교회 이게 안 돼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신학교에서도 이게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신학교에 나온 사람도 좀 있죠 자 다시 봐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하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 사람들은 이 7천년 확설을 믿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것을 믿어요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후천년주의는 안 믿어요 후천년주의는 이 두 짐승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후천년주의는 언제 우리가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공부요 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요 정말론 중에서 요 에볼루셔너리 크리에이션 티오리에요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는 그룹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종말론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느 종말론이 이것을 믿는가 그러면요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 진보 사상을 가진 그룹들이에요 WCC 멤버들 대부분 로마 카톨릭 전교회들 성공해 다 이걸 다 믿어요 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도표가 제가 이 데이터를 주는 게 다 적으세요 이데부터 첫 번째 우리나라에 지금 문자적 해석을 하는 다시 말하면 에반저리카 크리에이션 티어리를 믿는 교단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러냐 교단적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을 하는 교단들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장로교 합동치기 장로교 합동치기 가로 여세요 약 50%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세계 다 똑같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가보면 똑같아요 목사들 앉혀놓고 이야기해보면 자 두 번째 장로교 통합축이 있어요 그건 장로교 합동축은 총회신학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장로교 통합축은 무슨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으로 장신이라고 여긴요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3분지 1에 33%예요 그러니까요 통합축 사람들은 통합 이게 WCC 멤버들이거든요 WCC 멤버로 다 WCC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가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신학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통에 미국의 신학교들 보면 다 거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감리교 제가 다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문자적으로 믿는 장로교 합동축은 얼마라고 해서 약 절반 정도예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통합장로교 통합축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된다고요 약 한 3분지 1이에요 약 한 33%예요 세 번째 감리교 감리교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지금이요 연세가 좀 든 50 이상의 분들이나 우리처럼 믿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미국 감리교가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교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감리교 약 한 20%예요 침내교 침내교도 미국에 보면 절반절반에 우리나라도 보면 절반절반인데 우리나라도 한 50% 정도 우리처럼 믿어요 순복음 순복음 어셈블리즈업과 순복음은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을 약 한 75% 정도 보시면 돼요 많이 봐줘서 안 그러면 50% 정도 순복음도 WCC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결교 성결교는 그래도 그래도 많이 나아요 하여간 내가 볼 때는 75%가 우리처럼 믿어요 성결교가 그런데 성결교의 교리가 전천년주의 교리거든요 성결교의 교리가요 그 다음에 성공회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 세계선거회 성공회는 제로회 우리처럼 믿는 사람 없어요 로마 카톨릭 우리처럼 믿는 사람 우리처럼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럼 거꾸로요 진화론적 사상을 가진 교단들 우리나라예요 장로교 합동 측 절반 정도가 장로교 통합 측 약 66% 3분째 2 감리교 80% 침내교 50% 순복음 25% 성결교 25% 성공회 100% 카톨릭 거의 100%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들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제가 이 사상을 기초로 해서 둘로 나눠본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A라는 사람한테 전하면 반응이 다르고 B라는 사람한테 전하면 반응이 왜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서 어느 교회에 속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모든 데이터 드리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이 집안의 큰 집이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비빔밥 집안이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안에 어떤 비빔밥 반찬들이 들어있냐면 그 안에 같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중에서 들림받는 신부감들 오늘날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들림받는 신부감들도 거기 있고 영적으로 유아나 어린아이 같은 크리스션들도 거기 있고 들림받는 어른 같은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유아나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다원주의에 선호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목사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많고 또 그 안에 사탄의 자녀들도 깔려있고 교회 안에 이게 다 교회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런데 가짜가 더 많고 이 가짜들이 더 강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두 짐승 세력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려면 그냥 깨어만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실력 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적 창조신학과 보금주의적 창조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이 됐고 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의 종말론 사상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비빔밥으로 깔려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릅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앉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걸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지? 스스로가 딱 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그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의 모든 세대는 이 두 짐승 세력들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해왔고 오랫동안 지금 오랫동안 오랫동안 특히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전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감남선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마지막 때 정말 때 사는 크리스찬들아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고치하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분별력을 고치시켜주려고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성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역사적인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은 말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외쳐야 되는 파수꾼 역할과 나팔수 역할을 잘하도록 성령님이시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쌘 양날 달린 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경험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항상 이 길을 주고나옴 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하 permettjob Cola 아멘